우리 웰컴 너무 얌전하고 동생이 까불어도 잘 받아주고 우리 혜롱이는 아기처럼 너무 애교가 많고 귀여워요 우리 웰컴이는 든든하고 착하고 얌전하고 순하고 우리 웰컴이 비록 장애가 있지만 이렇게 기죽지 않고 간식도 잘 먹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아직도 우리 웰컴이 아직도 주인이 자기를 찾을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유기견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고 당당한데 빨리 좋은 가족이 나타나서 이 아이가 실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웰컴 다음에 또 우리 혜롱이 아이고 예뻐라 종종종종 우리 웰컴이 사람만 좋아해요 감사합니다